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만화 컴퓨터를 참석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좀 알리고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많이 물렸었는데 5년만의 그 끝이 우리만 책임져서 도움에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5년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실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네이터는 기본 제작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최대한가 보여서 5년동안 기회를 남기게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부터 또 어떤 볼거리, 먹을거리, 교통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최대한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거동한 착실히 해서 그렇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, 고향 이런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 노사 기관관의 협의를 선수하고 보다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손님 맞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인공 자기 intro 경기도 개발 сме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